여러분을 위한 떡볶이 배달이 도착했는데요. 오, 나 좋아. 떡볶이 좋지. 떡볶이 시켰는데? 맛있겠다. 나 좋아해. 나 떡볶이 너무 좋아해. 특히나 이 브랜드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남녀노소? 기분 좋은 맛? 브랜드 뭔데요, 오빠. 기분 좋은 매운맛. PPF 활동이다. 브랜드 뭔데요. 떡볶이 배달 왔습니다. 벌써 냄새가 미친다.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아무 냄새 안 나는데. 대박. 버터가 들어가서 신박하대. 너무 신박한데? 떡볶이에 통닭이 들어가 있어? 치킨이 빠졌어.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PPF 귀신들이야. 나 지금 떡볶이 국물에 찍었거든.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미쳤네. 아니, 왜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 버터가 들어가니까 신박하네, 완전히 맛이. 형, 형. 형, 찍었는데 떡 빠지래. 나와, 형, 나와. 제일 중요한 멘트. 제일 중요한 멘트 내가 했다고. 나오네. 지속진 1분 30초 맞죠? 나와. 나와, 형. 이 형, 형 시간이 있다고 다. 와, 기가 막히네.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천국의 맛이야? 우와. 광고주 짜증 낸다. 야, 청년들이 일 냈다. 일 냈어, 청년들이. 청년들이 일을 냈대. 여러분, 드시면서 들으세요. 오늘의 레이스는 먼저 우승 상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맛있다. 차라리 이걸 상품으로 주면 안 돼? 첫 번째 상품 들어올게요. 와, 한우인가 보다. 고기라고? 첫 번째 선물은 오늘 한우 세트가. 나이스! 나이스, 오늘 열심히 해야겠다. 그다음 두 번째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상품은 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의 기력을 보강시켜줄 현대의 불로초저 영지버섯 들어올게요. 아, 버섯 좋지. 그거 녹혀서. 어! 고양시. 영지다! 영지야! 어! 어? 그거 녹혀서. 어! 영지야! 어! 영지들이다, 영지. 월드컵 영지. 영지 둘이네. 아니, 우리 따라야 돼. 야, 영지다, 영지구나, 오늘. 영지들이다, 영지들. 진짜 영지를 들고 영지버섯이 왔어. 영지버섯이. 영지들 영지. 야, 영지 대 영지구나, 오늘. 아니, 너희 얘기한거. 우리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 영지 대 영지. 영지, 안녕? 너무 얘기한거. 야, 영지다. 야, 영지다. 이게 너무 맛있어서 니네 환영을 못다 기뻐해. 안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니네 환영을 못다 기뻐해. 야, 진짜 너무 맛있어. 야, 먹어 먹어. ャ всем dynamiting 환영을 못다 기뻐? 야, 먹어, 먹어,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먹어, 먹어. 떡볶이 너무 맛있게 드시겠어. 야, 먹어, 먹어, 먹어.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맛있게 드셔가지고. 자, 이제 드시는 건 뺄게요. 네. 진짜,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밥 먹고 싶어. 여러분, 게스트 분 오셨어요? 어떻게 해. 저희 왔는데. 떡볶이가 게스트였나 봐요. 아, 쟤네들 가족이지 뭐. 떡볶이에 포커싱 되는 게 맞는 거죠?